아재! 대답해 빨리. 대답해 빨리. 제보가 엄마야. 아재, 공일 아재. 저는 이 속세를 떠납니다. 안 반겨주네. 스타트! 리노의 브이로그. 브이로그. 아니 안 되겠다. 그래 일단 친구를 만나봅시다. 지금 2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안 왔단 말이죠? 한 명이 안 왔어. 아직 안 왔어. 오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하냐. 일단 실명을 거론해야겠지? OO님. 형 오늘 OO 다 해야지. 그 친구가 다 해야지. 고기도 굽고. 설거지도 하고. 이 친구 그 친구예요. 저랑 같이 했던 슥쥐플레이어 찍었던 친구예요. 원래부터 친구여서 슥쥐플레이어도 같이 준비하고. 자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추워. 예스. 예스. 자. 여기는 말이지. 스테이들한테 알고 있는 곳이야. 깜짝이야. 짜잔. 기억나시죠? 이것도 탈 수 있는 거예요? 이것도 탈 수 있을걸? 근데 이거 엄청 무서워. 그때 나 안 탔었던 것 같은데. 왜? 안 죽어 안 죽어. 무섭지? 잠깐만. 설치를 해놓는 거지 설치를. 아니야 들고 타. 안 돼. 못 타. 진짜 떨어뜨릴 것 같아. 오케이.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? 여기다. 아우. 누구야. 무슨 소리가 나와? 여기다니까. 왕이 같은 소리가 나와. 아, 무서워 형이. 제발. 또 안 하자. 우리, 저희는 여기. 가 나 국차장아웃. 그 lie는 거에요. 너무 무서워. 그리고 우리, 그는 왜 그렇게 가야 돼? 나 일쯤에 니네가 진짜 어마어마한 줄 알았거든? 야 잠깐만 나 속이 안 좋아 좀만 앉아 있자 아니야 출렁다리 여기서 이렇게 130m잖아 나 이쪽길 맞아 이쪽길 맞아 아니면 뭐 아니면 뭐냐 안가고 다 돌아오지 그지 그지? 그게 맞지? 나 속아파 예 안 높아? 흔들려? 아 머리 아파 어지러워 이제 자 장을 보러 왔지만 이걸 들고 카메라를 들고 가면은 우리 일본부가 모자이크 할격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껐다 음식만 찍어야지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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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이크 많이 하세요 모자이크 화이팅 야 고기 고기 이렇게 두개랑 이거 하나 사면은 집에 두겨나가 깐 마늘 쇠송이버섯 아 근데 김치? 김치 있어야 되긴 해 김치 한 봉지 한 봉지를 충분하겠지 아니면 배추 사서 담가 먹든가 배추를 사서 담가 먹자고 배추를 사서 담가 먹자고 응 가봐야 되는데 왜왜왜왜 야 근데 내가 집에서 샤인머스켓 같고 야 닫힌거냐 이거? 응 닫혔어 펜션 레츠고 야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야 너 산장 귀신 알아? 나 귀신 안 좋아해 왜? 무섭잖아 아니 산장 귀신 딱 그거 있대 추워서 사람들이 산장에서 쉬러 가잖아 산장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 좀 베테랑분들 사람 수를 샌대 헷갈릴까봐? 아니 사람 수를 세고서 그냥 이제 다 좀 한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사람 수를 다시 세보면 아무도 안 나갔는데 그냥 사람이 줄어 있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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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진정해 어? 뭐야 뭐야 동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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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진짜로? 응 아 왜 안 보이냐 아까부터 아니 고양이가 까맸어 응 14는 달라 어둠 속에서도 찾아내네 당연하지 500m 밖에서도 냄새를 맡는다고 도착 도착 요오 달 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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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이런데도 있고 빠바바바 빠바바바 빠바바바바 자 쓰레기통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고요 안녕 안녕 야 화장실 좋아 화장실 좋아 화장실 좋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할 거 있었어 중간만 타고 오케이 자 먹어보자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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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뭔가 있나고 와 여기도 다른 방이 있는 것 같아 손절 당했어. 잘 가. 근데 언저도 이렇게 멀었어. 멀었어 어제. 사람 살만한 곳이긴 하다. 할머니 댁 같네. 굿모닝. 기사님 언제 도착하죠? 도착했습니다. 이 앞에. 아 이거야? 오 R. 딱 있네. 여기다. 레일 바이크 레일 바이크. 모닝 하체운동 모닝 하체운동. 모닝 하체운동. 즐거운 아침부터 하체 해보자고. 좋네 좋네. 재밌어. 뭐 없는데 재밌어. 야 근데 앞이랑 차이가. 아 힘들어. 야 밑에 봐봐. 야 밑에 봐봐 밑에. 어우 깜짝이야. 아 칠하네. 뭘 왜 의욕이 안 생겼나 갑자기. 야 야 무서워 무서워. 집 가는 중 집 가는 중에요. 집 가는 중. 감사합니다.